안녕하세요 떠둥이 여러분 김다미입니다 W 유튜브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드로잉 인터뷰를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우 작가가 되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아 네 오늘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하트 목걸이와 하트 귀걸이입니다 저희 드라마에서도 하고 나오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골랐습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이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포즈가 있는데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지 나 싫어하는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제가 그걸 표현하기 어려워서 근데 확인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많은 씬들이 있는데 손을 이제 제가 웅이가 자고 있을 때 웅이가 손을 잡는데 그 씬이 웅이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 모르게끔 나와요 근데 그 씬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두근두근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